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웹투비업 채용지원팀 최신성원입니다. 저희 웹투비업 채용지원팀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지인들 채용을 위하여 다양한 채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역할은 기업만을 보는 웹투비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자 간의 다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7년 저희 코트라에서 실시한 기업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만 26%가 인력수기를 이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대가에 적합한 의무를 사용할 수 있고, 복구 지원하고, 이를 보는 양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곳이 저희 팀의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스러운 문제 해결이 국적가대의 기업 현황으로 떠오르면서 저희 팀의 업무에 지어져서 더욱 효과가 높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투비업 채용 원으로이나 취업 상담을 합류한 회사를 통해 지원해두고 있습니다. 행사 단위의 기업 인사 담당자와 부직자들이 한 장소를 보호 채용 상담이나 심지어 만격증을 할 수 있도록 충격을 많이 드리고,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이 최적의 응수인별 탓을 받게끔 지원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전용과의 의무가 되는데요. 노옥기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부직자 공개기업은 인터넷에서 예기적인 강화가 될 필요 없이 저희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전용과의 의무가 되어있으면 여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채용 공개가 생명의 학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부터는 저희가 외투기업 대상으로 노무 관련 금융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 방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조나 관련된 필요하신다고 언제부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외투기업 채용 지원팀의 김인성 사원입니다. 우선 매년 6월경에 개최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인베스트 코리아 외국인 투자 주관 행사에 맞춰서 IKW 외투기업 채용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직자분들이나 지방 인재 채용을 희망하시는 외투기업들을 위해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아울러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재 채용을 원하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핀포인트 채용 상담회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코트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는 저희 외투기업 채용 지원팀의 대표 사업인데요. 매년 6월경에 개최하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서 작년에 제13회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였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외투기업 140여 개사 그리고 부직자 14,000여 명 정도가 방문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 4일에서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4회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장 채용 상담, 신층 면접, 기업 설명회, 취업 특강 등 정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이니까요.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과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구직자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작년 11월 2018 IKW 외투기업 채용 상담회가 끝나고 참가 기업이었던 어느 기업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우수한 인들 정말 많이 만났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때 진짜 몇 달 동안 행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 감사 인사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 4일, 5일, 2일 동안 서울 토엑스에서 제14회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하반기 11월에는 2019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에 맞춰서 외투기업 채용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포인트 채용 상담에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외투기업 채용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외투기업과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팀 외투기업 채용 지원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